오늘은 싱글벙글 여러분께 보르노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40살이 된 여성들의 안쓰러운 자기 위로를 보고 가시길 바라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박나래는 내년이면 40살이 되는 1985년생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50살이 되는 김숙에게 박나래는 하나를 물어보게 되죠. 나 이제 40살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라면서 40살이 되는 자신의 서글픔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50살이 되는 김숙은 40살 너무 예쁠 나이야라고 박나래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40살은 이제 어느 정도 세상에 대해 알고 어떻게 살아갈지 미래도 좀 그려놓은 상태라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나이가 40살이라는 말을 김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지금 삽시간에 수많은 여초 커뮤니티로 퍼지게 되고 수많은 40살 한국 여성들은 봄물 터지듯 눈물이 질질 흐르게 되죠. 나 40살 조금 더 먹었는데 방송 보고 힘을 받았다 40살은 제일 예쁜 나이다. 나 이제 40살인데 눈물 주룩 흘림 40살 너무 예뻐. 아직 30대인데 방송 보면서 감동 눈물 줄줄 흘림 이라고 시원하게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 뭐 40살이라고 인생이 끝난 건 아니지만 40살이 제일 예쁘다는 저 말에는 웃음을 참기가 힘드네요 정말. TV에서 왜 저렇게 여성들을 타겟으로 40살은 예쁠 나이다 같은 소리를 하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저 소리를 듣고 40살 너무 예쁠 나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눈물 날 뻔했다. 30대 초중반인데 요즘 나이 들어가는 게 서글펐는데 너무 큰 위로가 되었다. 라는 소리를 하면서 여자는 와인이라고 말하던 여성들이 나이 먹는 것에 서글픔을 느끼다가 김숙의 저 발언으로 많은 공감과 위안을 얻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저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40살 예쁜 나이야 겁먹지 말자. 공감된다 나도 40 얼마 안 남았는데 눈물 난다 너무 위로가 되는 말이라서. 40 예쁠 나이야라고 말하는데 나 눈물 나와. 올해 40살이고 내년에는 만나이로도 40살이라 우울했거든. 근데 나 아직 예쁘다 해주니까 눈물 나와서 펑펑 울었어. 같은 식으로 우리 한국 여성들은 40살이 되어서도 여자 취급을 받고 싶어서 그럴까 40 예쁘다는 말에 눈물이 줄줄 났다고 하나같이 말하고 있죠. 그녀들은 자신이 여성으로서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에 커다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들은 40살이어도 본인은 예쁘다라는 것에 아주 집착을 하고 있는데 여자 30중반까지는 다 그 나이로 안 보인다. 30초반인데 갱 대학 다닐 때 20살이랑 별 차이 없고 40초반이 된 분들을 보면 그제서야 30살같이 느껴져 라는 개허소리를 하면서 여자는 40살이 되어도 예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40살의 돈이 많아서 행복해 혹은 40살의 커리어를 잘 쌓아서 행복해라는 말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오로지 외모에 국한된 40살도 예쁠 나이야 라는 말이 용기를 주고 있어서 눈물 나와 라는 그녀들의 공감 능력을 보고 있으면 한국 여성들이 예쁘다는 말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쁘다는 말에 민감한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예쁘다는 말은 누군가의 평가하는 말이고 예쁨의 경쟁력이 필요한 이유는 결혼시장에서 다른 여성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예쁨이라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40살도 예쁘다는 말에 눈물이 줄줄 흐르는 여성들의 많다는 건 지금 한국 여성들은 40살이 되면 예쁘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는 말이고 그 말은 즉, 나이 먹고 연애 결혼시장에서 도태될까 두려웠는데 40살도 예쁘다 말하니까 안심이 되니까 눈물이 줄줄 흐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 먹고 남성들에게 예쁘다는 말 못 들을까 봐 불안에 벌벌 떨고 있는 그녀들의 모습. 싱글벙글 재밌는 한국 여성들이 나이 먹고 도태될까 두려워하는 내용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안티에이징 화장품 구매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40살은 예쁜 나이가 아닙니다. 가장 예쁜 나이는 20살이죠 아줌마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안티에이게 됩니다.